저는 오늘 메시아의 보금의 능력과 축복이라 12월은 예수님이 오시는 하나님이 오신 특별한 강림절이 됩니다 대림절이라고도 하고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 제사장들을 보내주셨지만 사람들이 제사장도 죽이고 선지자도 죽이고 저들이 너무너무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통해서만 구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구약에 보내주시다가 본인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강림절이라고 하면 이제 12월은 바로 성탄주일이기 때문에 지금 쉽게 말하자면 부산에서 출발한 열차가 서울에 곧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심차게 부산에서 출발한 열차가 서울로 곧 올라오면 그것이 바로 성탄절인데 예수님이 오시는 전기 그래서 메시아의 보금과 능력이라 축복이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지만 특별히 질병으로 고난받는 사람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문제도 해결해 주셨지만 질병으로 고난받는 사람들 또 세 번째는 악기 사단 마귀로부터 신음하고 탄신하는 사람들을 오늘 고쳐줬는데 일곱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또 헤롯의 그 밑에서 일한 남 수산나와 안나 이런 사람들도 고쳐줘서 예수님을 잘 섬겼더라 하는 말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보금이 들어가야만 이 보금은 뭡니까 예 보금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보금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거를 믿고 확신하고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고 나갈 때에 이 사람은 바로 보금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금은 한마디로 뭐예요? 복된 소식 가장 기쁜 소식 그래서 미국말로는 뭐라 그래요? 굿 뉴스 굿 뉴스 가장 좋은 소식 아무리 지금 여러분 CNN에서 아무리 좋은 뉴스를 내보내도 성경에서 말하는 보금 예수님이 나를 여하여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이 복된 보금보다도 더 우리가 기쁜 소식은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죄약을 담당하시고 저주를 다 받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죄를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죄와 저주와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보금을 전하실 새 그리세요 그러므로 이 보금이 들어가면 보금의 능력은 인생을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한 자가 귀한 자가 됩니다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가 됩니다 실패자가 성공자가 됩니다 예수 믿고 지금까지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나는 예수 믿어서 불행했다 나는 교회단에서 불행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예매들여서 불행했다고 하는 책도 없군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보금이 들어가면 재창조함을 받은 인생들은 거기서부터 행복과 인생의 성공과 인생의 모든 꿈과 비전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능한 사람이 능력자가 됩니다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이 됩니다 어중과 저주와 모든 재앙에서 이 사람이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보금인데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일곱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으로부터 그 귀신을 쫓아내물 받고 성한 여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여수를 갔습니다 여수를 가니까 거기 지금도 여러분 많지는 않지만 문든병자가 사는 이 촌이 있어요 지금도 그 사람들이 닭도 기르고 돼지도 기르고 마늘도 심고 거기다 고구마도 심고 감자도 심고 한 30가족이 지금도 삽니다 그런데 가까이는 못 가고 멀찍한 채에서 안내하는 지도자가 하는 말에 저분들이 다 그 병에 걸려서 지금도 고난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못 나옵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짐승을 키워서 다 이렇게 팔 때가 되면 사람 성한 사람 몇 사람 들어가가지고 그것을 물건을 가지고 나와요 참 이게 한 번의 문든병에 걸리면 얼마나 고난의 세월을 보냅니까 문든병보다 더 무서운 병은 귀신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늘날로 쉽게 말하자면 마약 중독자 알콜 중독자 도박 중독자 또 세상에 나가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녀야만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만 사람들이 행복을 얻습니다 교회와는 점점 멀어져갑니다 얼마나 그거 여러분들 무당들이 그 신을 안 받으려고 얼마나 이거 안 받으면 안됩니까 안됩니까 막 몸부림을 치잖아요 너 신내림 안 받으면 너 교통사고나 네 자녀가 추고 네 사업이 끊어져 어쩔 수 없이 발발발 떨면서 신내림을 안 받으려고 한다고 마지막에 봤잖아요 그게 그 사람들의 마지막 운명입니다 그러나 마귀에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토 헤롯의 청주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다 여러분 불행하게 살던 사람이요 다 실패한 인생들이요 다 이 사람들은 세상에 중독이 돼서 마귀에게 끌려서 살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렇게 자유께 해주시고 우리가 보금으로 이 땅에 살다가 우리 장로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는 사람들의 수명은 90중반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여러분 주지수님들은 가장 좋은 것만 먹고 가장 좋은 곳에서 수련을 하고 공기도 얼마나 맑은 공기를 마십니까 물 그야말로 1급수죠 1급수 오염되지 않는 것 사람이 장수하는 것 공기 좋고 좋은 걸 마시고 음식 좋은 거 먹고 그것이 장수의 비결이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너 100세까지 살으라 하면 약을 먹으면서 너 100세까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뭐 50에 막 40에 막 쓰러지잖아요 요즘에 30대에도 알초의 병 치매가 와가지고 30대에도 지금 막 헤매요 약이 없잖아요 약이 여기 있는 분들은 저를 비롯해가지고 치매 걸린 분이 한 분도 없잖아요 우리는 치매 걸릴 이유가 없어요 치매를 어떻게 보면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져요 그리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그리고 패배주의 이 패배주의 그리고 과거지향적이에요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해요 사람은 앞으로 나가야지 자꾸 과거를 뒤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무서운 배평이 오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나와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이 복음,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유앙겔리언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로잡아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니까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들린 자를 많이 예수께 되려고 오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모든 병을 다 고치셨느리라 라고 마태복음 8장 16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여 부유하고 번영한 나라가 되고 부유하고 번영한 국가가 되고 그리고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풍족한 삶을 충만한 삶을 차고 넘쳐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베드로가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로 잠겨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24시간 어디로 가면 고기가 있고 어디로 가면 고기가 없고 바람 불 때는 고기가 이쪽에 있고 저쪽에 있고 자기 성껑 보던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아버지 조상 때로부터 그물을 던졌던 어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기 전 그가 뭐라 그럽니까 이곳저곳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 갈릴리 바다 손바닥만한 갈릴리 바다였어요 그리고 아침에 그물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어부가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다면 실패한 어부입니다 어부는 고기를 잡아야 돼요 잡아야만 아침에 시장 나가서 팔고 가정에 쌀이라도 가지고 들어가죠 초등학교 나와서 새벽이 맞도록 아침이 되도록 아침 태양은 떠오르는데 가정에 들어갈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야 예 고기 잡았느냐 예수님 못 잡았습니다 그래 배를 띄워라 이미 벌써 갈릴리 사람들의 모든 어부들은 가정으로 다 고기를 잡고 들어갔습니다 한 사람도 아침에 그물을 던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간 베드로야 배를 띄워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누가 보고 모장해 보면 베드로야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여러분 그날 저녁에 초저녁부터 만소를 기대하면서 그물을 들고 집에서 나왔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여 허탈한 그 아침에 예수님 말씀으로 그물을 던지니까 그물이 얼마나 그 안에 고기가 많이 들어갔는지요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명령하는 거예요 고기야 고기야 그물로 다 들어가 들어가 그러니까 고기가 갈릴리 바다의 고기가 다 그리로 들어간 거예요 나머지 고기는 베드로가 다 가져간 거예요 야 베드로 야 고기 가져가야 돼 고기야 고기야 그러니까 예 그리로 들어갈게요 하고 고기들이 다 그리로 들어갔어요 고기도 하나님 말씀 들으면 복받는 거예요 이리저리 다니다가 낚시꾼에게 잡혀야 얼마나 힘들고 그래요 그렇죠? 낚시꾼에게 잡혀봐요 그것도 낚시꾼이 잡아가지고 올리는 데 그것도 떨어져가지고 입천장이 다 날라가고 막 피가 터지고 그러면 고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평안하게 고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보금이 들어가면 풍족함, 번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보금이 들어가면 광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집안에 어둠이 탁 물러갑니다 어둠이 탁 물러갑니다 악한 명이 떠나가고 사단 마귀가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의 역사, 광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막달라 마리아는 일곱 귀신 들렸던 여인입니다 귀신 한 마리가 들어와도 힘든데 일곱 귀신이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24시간 귀신이 요동할 때마다 힘들고 이 여인이 고통스럽고 통증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나는 여기 앉아있고 싶은데 귀신이 자꾸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 쓰레기장으로 가라, 저 무덤으로 가라, 가라는 거예요 귀신이 가라는 곳에 가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까? 참 불행한 일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 헤롯을 담당하였던 두 여인 오늘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스산나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모든 문제 영원 문제, 인생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다 예수님을 섬기더라 할렐루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땅에서 저주마다 축소입니다 우리가 마귀로부터 이렇게 자유와 해방을 얻고 마귀가 내 마음대로 나를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이에요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 받았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브리서 9장 12절은 말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에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짐승의 피가 아니라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다윗이나 이러한 구약의 사람들은 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 짐승이 비참하게 죽고 나는 살고 짐승을 보면서 너는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네가 죽는구나 하고 짐승이 피를 흘리며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골보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뿌리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말이 중요해요 축복을 선포해야 합니다 축복받은 사람의 입에서는 축복이 나와야 돼요 또 성령받은 사람의 입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나와야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옛날 노래도 좀 삼가해요 낙은의 소름 불러봐야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나오는 거 없어요 그런 거 부르지 말고 참 오늘 우리 사모가 찬양을 어리스럽게 잘했는데 천도여 의지 없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희망적인 말을 선포해야 합니다 복된 말을 선포해야 합니다 굿 메시지 기쁜 소식 당신은 치료받을 수 있어 당신은 축복받을 수 있어 당신은 할 수 있어 꿈과 비전을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말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은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말의 위력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나타난다고 했어요 나는 제볼이 될 거야 나는 앞으로 장차 장군이 될 거야 내 이마에는 별 네 개를 다룰 거야 내가 미군의 육군 대장이 될 거야 공군 대장이 될 거야 참모총장이 될 거야 왜냐하면 10편 109편 17절에 보니까요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더다 그리고 대모데 호소 2장 16절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망령된 말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자 성공자는 다릅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한번 만나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앞서가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성공한 사람은 누구나 다 거의 비슷한데 마음이 돌보여요 마음이 돌보여요 마음이 아주 깊습니다 이의 힘이 많습니다 잘 넘어갑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사람은 그 고개를 잘 넘어가요 그러나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못 넘어갑니다 무슨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패배주의 과거 지향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서 300만이다 350만이다 앞으로 1천만이다 광백수를 동원할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김성조라고 하는 감독이 만든 영화 이 영화는 과거 지향적 영화입니다 지금 현재 79년이 지난 43년 된 지금에도 한 마른 자격도 거기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영화는 어떤 영화입니까 여러분 김영삼 대통령이 법정에다가 노태우 전두환 대통령을 세웠습니다 세운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대한민국의 IMF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까지 참 아들 때문에도 김영삼 대통령은 고난의 고난의 세월을 보내다가 인생을 끝냈습니다 그 다음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 정치 구단은 달라요 아무런 그 사람에 대해서 이랬다 저랬다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아무런 말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때에 노무현 대통령의 자기대를 이어서 대통령 파톤을 넘겨주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또 그만 자기의 임기도 거의 뭐 끝내지 못할 뻔했죠 어려움이 참 많았어요 탄핵을 당했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또 파톤이 넘어갔습니다 그 사람도 전혀 이랬다 저랬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전두환 씨가 가지고 있는 전두환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까지 경매를 다 시켰어요 그 사람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임기도 못 마쳤습니다 그분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이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광주 법정에 세우고 얼마나 법이 그랬어요 그러더니 결국은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 대통령이 파톤을 주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다음 대통령도 여러분 민주당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과거 지향적으로 돌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물론 일본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미 그건 80년 지난 지분입니다 물론 북한 사람도 나쁜 사람들이에요 6.25 전쟁까지 일으킨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과거 지향적으로 가면 안 돼요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부산에서 출발한 열차가 서울역으로 와야 되는데 대전 좀 왔다가 다시 또 대구로 내려가네 그럼 서울은 언제 올라가요 여러분 이 열차가 나는 비행기를 30년 동안 비행기를 타봤지만요 처음 왔어요 볼리비아 비행기 볼리비아를 작년 이맘때 제가 갔습니다 거기 선교사님이 좀 와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집회 안하고 갔어요 그런데 비행기를 타러 여기서 플로리다에서 갈아서 볼리비아로 갑니다 그런데 3시간 4시간 연착이 아니라 하루 연착 비행기가 그게 나랍니까 그게 그게 비행기예요 저녁 9시에 떠날 비행기가 그 다음날 9시에 비행기에 떠난대요 아니 그런 비행기가 어디 있어요 세상 천지 아 뭐 지금 기차가 고장나가지고 지금 뭐 열차가 고치고 있는 거예요 아니 2시간이면 2시간 1시간이면 1시간 3시간이면 3시간 연착이죠 하루 연착이야 하루 그 다음날 떠난대요 그래서 그 비행기를 탔어요 그런데도 아무런 소리 없어요 볼리비아 사람도 훌륭해요 한 300년 탔어요 내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볼리비아 공항을 다 왔습니다 왔는데 거기서 또 이변이 또 일어났어요 비행기가 공중에서 있다가 계속 볼리비아 공항을 다 왔는데 비행기가 내려왔어요 땅으로 막 가는 거예요 가더니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비행기가 아니 그런 비행기가 없어요 세상 천지에 저는 그런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뭐 김평황에 지금 다 착륙을 했는데 다시 또 비행기가 올라간다 야 그러면 대한민국 아마 비행기 난리 날 거예요 사장도 바뀌고 그거 뭐 김평황 뭐 거기 관리자도 바뀌고 그럴 거예요 다시 이 비행기가 내려왔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도 무슨 이유로 올라가는지 말도 없는 거예요 그냥 비행기가 그냥 비행기가 쭉 돌다가 두 바퀴 돌다가 다시 내려가더라고요 비행기가 과거 지향적 사람은 절대로 발전할 수도 없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안 씁니다 그런 사람은 돈을 안 줘요 패배주의자 늘 보면 힘이 없어요 그리고 늘 보면 안 된다고 그래요 불가능하다 이건 뭐 도저히 안 된다 예 그러나 성공자는요 항상 동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바둑이 8단 9단 되면요 벌써 이렇게 두는 거 보면요 고수들은요 그 길을 다 압니다 이렇게 두면 고수는 또 이렇게 두고 그게 없으면 또 심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가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길이 없어요 그냥 거기서 끝입니다 절벽이에요 그러나 성공자는 막다른 골목에 들어선다고 알지라도 거기에서 돌파구를 엽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출국기 15장 16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급당에 나와가지고 가난한 땅에 들어가는데 앞에 홍해바다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다시 애급으로 가자 애급으로 가자 돌아가자 그럽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급 군대가 있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급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는 애급에 장장을 다치시고 애급에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을 불러내서 저 가난한 땅으로 가보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인데 이스라엘은 돌아가자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사람도 가난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갈랩과 여우소만 들어간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안 됩니다 자꾸 뒤돌아가려고 하는 사람 과거 지향적 사람 태계주의자는 성경에도 보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 예가 없어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믿음 가진 사람 안 되면 불가능한 것들 이걸 태계하자 하고 돌파려 최선을 다하는 믿음을 가질 때 여기서 우리가 주저앉더라도 한번 해보자 하는 경우에 하나님이 역사를 일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1961년도에 미국의 사실 5대 대통령이 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대통령입니까 바로 존 에프 케네디 대통령입니다 엘리트 가문입니다 명품 가문이죠 미국 최고의 가문입니다 세계적인 케네디 가문 하면 세계 사람들이 다 높여보는 사람입니다 정치 또 학문 또 경제 모든 변화에 뛰어난 가문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에 아일랜드에서 아일랜드에 숙년이 들어서 감자가 자꾸 썩어가는 거예요 감자가 그래서 아일랜드에서 숙년 때문에 200만 명이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이민을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에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이 처음으로 그의 할아버지가 하버라 할아버지가 1845년 10월에 보스톤으로 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패트리 케네디라고 하는 그의 아들 할아버지의 아들이잖아요 케네디의 아버지죠 존 에프 케네디의 아버지 존 에프 케네디의 아버지가 보스톤에서 자리를 잡고 거기서 뭐 할 게 있어야죠 아일랜드에서 왔으니까 부득가에서 술집을 경영을 합니다 거기서 돈을 좀 벌어요 돈을 벌어가지고 그의 아들들은 보스톤에는 전부 하버드 대학을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다가 1961년 44세의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케네디가 그런데 2년 만에 1963년 11월 21일 텍사스에서 오스월드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인생의 정지부를 찍습니다 큰아들은 1차 대전 때 전사했습니다 그 케네디 가문이 전부 이렇게 어둠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고 그의 가문은 결국 인생을 끝을 냅니다 미국에서 지금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의 케네디 주니어 케네디 그 아들이 플로리다 경비행비를 타고 가다가 그만 경비행비가 추락하는 바람에 바다에 떨어져서 케네디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그 가문이 다 끝났어요 살아있는 가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 대하여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명문가고 최고의 가문이고 세계적인 가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생의 재창조함을 받지 아니하며 인생은 허무하게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나와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 보금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요 1967년도서부터 예수를 믿었습니다 아주 어릴 때 샌프란시스코에서 황제넬 선교사님인데 제넬 선교사님이에요 이름이 제넬이야 제넬 선교사님이 그렇게 많은 대한민국의 마을이 있건만 저희 동네로 보금을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는 보금이 뭔지도 몰랐어요 교회가 뭔지도 몰랐어요 교회가 태어나니까 그 동네는 교회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뭐고 예수님이 뭔지도 모르고 거의 인생 8년을 살았어요 8살 때까지 그런데 선교사님이 들어왔는데 저희 동네에 바로 천막을 치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땅을 한 3천평을 샀습니다 그러더니 먼저 사택을 제일 먼저 줬어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60년도 중반에는 고아원들이 많았어요 고아원생들 부모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았어요 고아원을 짓더라고요 그 다음에 교회를 짓더라고요 그러면서부터 67년도서부터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때까지 거의 여러분 6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 선교사님 때문에 너무너무 고맙죠 그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교회를 짓고 거기서 보금을 전하고 이제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는데 제가 거기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거의 미국에 올 때까지 거기서 세월을 보냈어요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되었고 그 집 담당했던 그 교회 목사님 아들이 지금 그 교회를 아버지 대를 이어서 물려받아서 목사가 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목사가 나왔어요 그 선교사님 그런데 우리 한마음교회에서 여러분 비엔람에도 교회를 세웠고 인도네시아에도 교회를 세웠고 에그베도 교회를 세웠고 저 나이지리아 케냐 여덟 개의 교회를 세계 곳곳에 우리 한마음교회 이름으로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마지막 마지막 소망 마지막 기도의 제목 꿈과 기전은 뭡니까 곧 앞으로 대한민국이 평화적 통일이 될 텐데 평양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제 꿈입니다 아멘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아멘 거기에도 교회를 세워야 그 백성이 사는 거예요 거기에도 교회를 세워줘야 그 나라가 사는 겁니다 교회가 없으면 사는 길이 없어요 케네디 가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바드 대학을 나아고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최고의 명문가의 가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마귀가 뒤흔드는 거예요 마귀가 뒤흔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승리한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건합니다 어른린들 해결되어